안녕하세요. 섹스누드 나는 공원에 놀러 왔어요. 놀이터지요. 풀장이 엄청 좋네요. 땅이 넓으니까 여기저기 놀이터도 어린 놀이터도 잘해놨고 향기가 좋아서 쫓아오다 보니까 여기 나일락이 왜 이렇게 이쁜 곳이야? 미쓰김나일락 같으면서도 또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하얗게 피면서 하얀 꽃이 왜 이렇게 이쁜 곳이야? 향은 무지하게 좋네요. 향 좋다. 조팥인거 같은데 무슨 조팥인가요? 조팥나무가 꽤 오래된 조팥이네요. 이렇게 큰거 보니까 꽤나 오래된 조팥이구요. 여기 나일락도 있구요. 향 죽인다요. 공연공원 공연공원 말도 안나와요. 공원 주변을 한번 찍어봅니다. 공연공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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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예쁘다. 너는 모르겠다. 예쁜데 뭔가요? 비슷하면서도 틀린 꽃. 가냘프면서도 이쁜 꽃. 잎은 나일락같은데 꽃은 전혀 다른 엄청 큰 고개를 들고 봐야하는 위에만 꽃이 온 너는 또 누구일까요? 큰 나무인데요. 놀이보원에 놀러 왔는데요. 놀이보원에 놀러 왔어요. 꽃이랑 빼빨 먹기. 이건 너무 좋은데요. 진짱 여기는 애들 키우기 천국이예요, 애들 키우기 천국이예요, 다 무료 이런데, 참 놀이터를 다 잘해놨어요. 비슷한, 똑같은 디자인은 없어요. 바로 옆에 풀장이 이렇게 큰게 있구요. 풀장은 곧 개장하겠지요. 좀 따뜻해지면, 지금은 야외 풀장이라서 추워서 못하고, 이렇게 잘해놨답니다. 여기는 섹스노드 어린이 놀이터라고 합니다. 풀장도 옆에 있고, 너무 뜨거워. 음, 음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